이 시각 세계입니다. 저희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. 집에만 있기에는 좀 답답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뚫려 있는 곳으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. 가까운 골프 연습장 실외 인도어라고 하죠. 인도어 연습장으로 갑니다. 이렇게 부부가 공통의 취미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취미가 나땜에 생긴 거 아니야? 아 그냥 오기로 그냥. 여보 본래 골프 배울 생각이 있었지. 나 아니어도. 생각은 이제 몇 년 하고 있었어. 근데 이제 내가 더 큰 모티로... 으악! 으악! 여보! 아니 말하면서 어쩌지 못해. 알았어 조용히 할게. 아무튼 부부가 공통의 취미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. 둘 다 본래 갖고 있었던 취미여도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갖고 있었던 취미인데 아 남편이 따라 하더라고요. 근데 난 진짜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. 남편이 같이 쳐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치고 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치고 나중에 내 자식들이랑 치고 이게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올라가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계속 계실거에요. 오오 굿샤 뒷당 마스크 쓰고 하니까 엄청 답답해요 그래도 저녁먹고 너무 배불렀는데 뿌듯합니다 여자 손인데 골프를 많이 쳤더니 손에 이렇게 골프 연습을 많이 한 증거입니다 근데 왜 늘지 않냐고 끝났대요 안녕 오늘도 운동을 하러 갑니다 골프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석을 기다려야 돼서 차를 마시러 내려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남편이 부상을 당했어요 자리 나와도 돼? 남편이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이쪽 눈이 내 모자 책에 맞았어 아직 안 올라오지 안 올라왔지? 어떻게 봐 그러면 안 올라왔지? 안 올라왔지? 안 올라왔지? 난 만난 알고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친구랑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뭘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. 이따 봐요. 트위드. 트위드 코콜루. 은희는 지금 색깔은 노란색. 색깔도 안 해도 빨간색이에요. 말 안 할 거 같은데. 서로 말 안 할 거 같은데. 요즘 본맨 트위드가 제세죠. 트위드 룰이죠. 의상 한번만 해주세요. 스페이 아나운서입니다. 일어나서 나와야지. 모를 뿌리. 이한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. 그렇지 않아도. 그걸 찍었어야 됐네. 내가 일찍어버렸어. 난 네가 선착장을 두 번이나 빠졌어. 그리고 장소도. 그래서 제가 장소를 맞췄어요. 조언을 해주세요. 어떤 조언을 해드릴까요? 어떻게 하면 잘생활까? 근데 너네 잘 살 것 같아. 왜냐면 초반부터 그런. 그냥 서로가 너무 좋으면. 자연스럽게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. 신하셨을 것 같고. 되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?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 고맙고.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. 진짜 그냥. 이 사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. 너무 감사하고. 이 마음이 계속 꾹꾹하면. 자꾸 그런 신화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그게 걱정이었던 게. 우리도 경험이 이제. 거의 안 싸웠단 말이야. 근데. 결혼은 또 다르다. 응. 결혼하면 달라진다. 라고 하니까. 우리는.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안 싸웠어. 그거는 받아들이대. 그거를 우리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지.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. 생각보다는. 싸우질 않았어. 근데. 내 생각에는. 이제 우리가.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. 옛날에는. 내 삶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.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안들도. 되게 미안한 얘기긴 한데. 오빠가 잘하는 거 아니야? 되게 잘해. 오빠는 혼자 살았 수 없었던 것도 있고. 물론 내가 많이 하려고. 많이 하지. 이렇게 하는데. 그런 거에 있어서. 도와준다라는 개념이. 그냥 오빠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. 그리고 내가. 너무 나에게. 이렇게. 나는 좀 더러워. 이게. 깨끗한 상황은. 힘들어. 못 보게는 힘들어. 그냥 못 보게는 힘들어. 어. 근데 오빠도 별로 그런 거에 묻어나고. 나도. 좀 묻어나고. 너 무같이 말 치고. 참다 못해. 치우지? 깨끗하다. 깨끗하지? 깨끗하지? 잘 돼. 잘 돼. 잘 돼. 잘 돼. 잘 돼. 피야. 근데 너는 왜 쌩얼도 예뻐? 아니야. 진짜 잘해. 감사합니다. 음. 진짜. 타임. 응. 타임이 엄청 맛있어. 최근에 집에서도. 반찬 먹으러 먹으러다가. 이러다가 그냥. 간장 버터 먹히지 말고. 진짜 나 여기 해? 응. 잘해? 아니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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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신부가 찾았습니다. 응. 잘 먹었어. 응. 친한 언니네 꽃 가게에 왔어요. 여기서 종종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.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. 언니 안녕. 안녕. 언니 찍어도 돼? 가져가도 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고마워. 네? 나 임신했다. 거짓말. 진짜 ولا해. 거짓말. 너 왜? 어? 내가 너무 쌩뚱했잖아. ausw 나 살 쫓잖아. 왜 안 믿어? 안 믿기니까. 빨리 축하하자고 해줘. 축하해 진짜요 축하해 아, 왜 안 돼, 너? 진짜요? 근데 골프를 치러 간다고? 뵈친거 아니야? 어, 뵈친거 아니야? 안 누다리 부러워 안 놔 재밌지? 아니 나 덕분에 웃었지? 아니 아니 오늘 저녁은 저번 부대찌개 먹다 남은 재료들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해먹으려고요 이거 뭐지? 이마트 가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근데 내가 아까 기생껏 찍는데 그거야 이거 왜? 이거 할거야? 응? 근데 닭다리 아 그럼 뭐하래? 이거? 고마워 고마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했네 나는 볶기만 했는데 볶기만 했어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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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